전격해부 북한 여군 X파일. 60, 70kg 되는 핵배낭을 메고 하루에 서너 번씩 떨어지죠. 공중회전이라든가 사람이 매달려가지고. 정말 체조선수의 못지않은 동작들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. 가위로 오빠인데. 부족스러워서 이건. 쫄병 때 뭘 쳐발라봐요. 중대 다 봉 앞에서. 발로 차버려요. 3일 만에 탈영을 했습니다. 힘들었던 게 밤 끊어서는 거였거든요. 뭘까? 이렇게 해서 하려고. 북한에서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여자 탈영병은? 대한민국에 와서 들었어요.